잡았어요 잡았어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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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렵니까 찌리찌리 찌리박이 올시다 오늘 추석상에 올릴 삼치를 잡아볼건데요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이라 삼치가 나와줄지 걱정인데요 한번 팔이 늘어지게 때려보고 안 나오면 군용이라도 쑤셔볼랑께럼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탄두왕의 전어 잡으러 갔다가 전어는 구경도 못하고 삽질만 하고 왔는데요 제가 아무리 꽝을 쳐도 영상은 꼭 올리는데 어제는 완전 정지화면이라서 과감하게 안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탄두왕에서의 수모와 모멸멸시 괄시 무시를 이곳 낙산에서 피해복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왕을 피로 물들여서 오늘 이 낙산대첩에서 꼭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치는 블락드라곤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한다 오빠야 아 여러분 물벼락 맞았어요 물벼락 아 미치겄네 아 지금 카메라에도 물 들어간 것 같은데 소리가 날라나 모르겠네요 아 시부레 시작한지 10분 만에 메탈 2개 꿀꺽했어요 4천원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저기 보이시는 저자리에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쪽에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지금 외향쪽에서 삼치를 때리고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파도가 너무 거치네요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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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대박 으아 대박 으아 대박 하하하 여러분 대박이죠? 에이, 정갱이네 으악! 아씨 으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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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런 씨 아이, 또 정갱이에요 에이, 이놈은 오늘 대상어종이 아니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아, 100번은 넘게 던진 것 같은데 이제 삼치는 안 나오고 자꾸 정갱이만 올라오네요 아휴,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정갱이 같은데 에이, 또 정갱이에요 죽어라고 던졌는데 삼치가 안 나와요 이제 구멍치기를 시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형치기가 그지같이 안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군형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씨 으악! 여러분 하나 걸었어요? 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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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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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어 놀래미요, 놀래미 으아, 오랜만에 잡아본는데요 아이씨 네, 여러분들 으아아아 네, 여러분들 2자 조금 넘는 지노래미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석 인사를 하거라 안녕하세요 저는 지노래미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여러분 따주도록 할게요 뿅 오늘 아쉽게도 삼치는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그게 어디입니까 하하하하 그래도 손맛은 아주 죽였습니다 암튼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명절이 끝나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봐요 밤새